아이고, 아이고 왜 등장부터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셔 그 W251의 김형준씨하고 조합하라고요? 그분 되겠어? 나 그분 기죽을까봐 현직 프로게이머가 1대1로 코치를 내주는 형준씨를 코치 없는 제가 어떻게 잡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깜놀 깜놀 손놀림 장난 아니죠 지금 방송 경기에서 긴장해서 그랬지 완전 잘해 완전 잘해 이렇게 빠르고 잘하는데 아 이거 안되는데 어떡해 나 어떡해 미쳤어 아아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뭐야 아 한 번만 더 하게 해줘요 아니 내 말 들어봐 이번엔 제대로 운영 보여줄게요 운영 아 진짜 잡아줘요 진짜 가지마 가지마 이거 보여줄게 뭐 할말이 좀 하세요 감독님 뭐 할말이 좀 하지마니까 여보세요 한번 만나서 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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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직접 한번 하는거 어때요 스튜디오에서 멋지게 아우 좋아하지마 알겠습니다 연습하십시오 겨우 무승구를 만든 형인 진검승구를 핑계로 특별경기의 기회를 얻긴 했는데 형인아 너 감독님께 허락은 받고 그러는거니 오늘 드디어 진검승구를 위한 결전의 날 피어라 센터가 감기틀로 꽉 찼네 개인전문 열심히 준비한 형인 오늘 경기는 팀플레이라던데 어쩌나 형인아 너 괜찮겠어? 오늘 팀플레이라든지 저희요? 아니 형준이랑 개인전화하는걸로 알고 왔는데 나랑 나랑 팀플레이라든지 서경종 선수요? 왜 경쟁이 없긴데요 힘들겠는데 그럼 누구랑 해야죠 우리 승규가 아무래도 우리팀에서 팀플은 승규가 가장 적합할거 같은데 감독님 어때요? 팀플한거 아직 못봤어요 팀플을 안해면서 공은 둥글고 스타는 관절의 명의 경기는 해봐야 하는거야 둘 다 기죽지 말라고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는 파이니 이지는 파이니 정공 우대상상 있잖아 안녕하세요 우리 한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뭐 다른거 필요없고요 저희가 그냥 5분 게임으로 끝내도록 할게요 초반 조심하세요 형인이요 잘 모르겠나 본데 저는 절대 5분 안에 안 끝납니다 우리 그럼 내기합시다 저희 그럼 딱밤 어때요? 딱밤 딱밤 그 자리에서 이긴 사람이 3판 2선승제로 해서 이긴 팀이 진 팀한테 딱밤 그 자리에서 바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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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오케이 끝 어 저희 죄송한데 준비시면 되겠네요 나가주실래요? 네 조금 이따 수고하십시오 안 돼 누나 무서워 무서워 앗 턴크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펑크 멍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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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 났어요. 최후의 1인 이한승기 선수가 뒤집어야됩니다. 뚫렸습니다. 못 나가야 하나요. 바로 들어가네요. 타이밍 잡자마자. 좋습니다. 제진. 경기 끝났습니다. 기간 투정 경기. 너무 좋아요. 김영준 선수 망연자신한 최종입니다. 참을 필요 없어요. 참을 필요 없습니다. 데미지는 2배가 되는 거고요. 위험한데요. 지금 상단 안 올라간 타이밍이라. 해처리 취소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수가 위기입니다. 기간 투정 경기가 되는 과정은 학원의 관계를 벗겨져 있습니다. 선수의 장소와 시스의 장소와 지표를 벗긴 tespa의 장애입니다. PA가 3차 대결입니다. 승리는 4차 대결입니다. 승리의 장소와 시스의 장소가 드라이밍 필요합니다. 진이의 장소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는 다진 시스의 장소와 시스의 장소와 시스의 장소입니다. 먼저 경기 중에서 경기 당첨대는 공격에 빠지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두 번 모두 지고만 13대입니다. 응원한 멤버들의 표정이 굳었다. 애꿎은 연보성 선수를 탓해보는 평이 이제 형이 기다리는 건 울력의 딱밤뿡. 아니 깎아났네. 기간이 꽤 됐잖아.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 딱 보자. 불러. 웃기 tästream가 아니라 구경 backstage 폴이! 저기 통화를 줘 보ля실것 également. 뭐야? 고아! 고아! 맛있게 더워! 오케이. 수고했어, 어차피. 수고하실게요. 연습하자. 연습. 어쨌든 잘했어. 프로게이머를 상대로 이정도 상대로 했음 가능성이 있는 걸 거야.